이 세상의 여경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여경 따위 필요 없다 없어져야 하는 존재다 라고 말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룡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있는데 그 여자 몸에 손을 댈 자신이 있으신가요 보룡인의 몸에 손을 대고 어딜 만져 킹딜 만져 를 피해낼 수 있는 건 오직 같은 보룡인 여자밖에 없습니다 보룡인을 대처하기 위해선 보룡인이 있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2024년 발생합니다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서 현장에 출동한 여경을 폭행했다 라는 내용이 등장한 거죠 이 제목의 내용만 보면 술 취한 남경이 여경을 좁힌 건가 싶지만 내용은 완전히 처음 보는 내용일 겁니다 보룡인 한 년은 새벽 1시쯤 술에 꽐라가 되어 성남 중원구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보룡인이 술에 취하면 그 누구도 보룡인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으니 같은 보룡인 여경이 출동하게 되었죠 그런데 술에 취한 보룡인이 여경을 뒤지게 좁해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알고 보니 술에 취한 보룡인 역시 경찰이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보룡인 여경 한녀는 자신을 보호 조치하려 찾아온 보룡인 여경을 보호 조치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가혹행위 폭행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며 보룡인이 보룡인을 고소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시발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면 여자 욕먹이려고 조작하지 마라 라는 소리를 들을 건데 진짜로 술에 취한 보룡인 여경은 고소장을 작성했고 성남 중원서는 같은 경찰서 직원을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근처 경찰서로 사건 이첩하겠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면서 이 사건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말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녀들은 같은 여자가 몸에 손을 대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고소하는 경지에 이르런 말 그대로 허위 미투개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같은 경찰끼리도 한녀라면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보룡인 여성의 몸에 손을 댈 보룡인 여경도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영상이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여기서 더더욱 놀라운 한녀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토시아나 틀리지 않고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내용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한남이 또 여자패다 라는 첫 댓글을 싸지른 걸 보실 수 있고 그 뒤로 4개의 댓글 모두 남자가 여자 때리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남경이 여경을 폭행하다니 얼탱이가 없다 남경 자살 기원하고 남자 경찰 되기 쉬우니까 이딴 일이 발생하는 거다 남경이 여경 폭행한 게 말이 됨 뭔 여경여경 거리고 있어 한남들 꺼져라 여경 좀 그만 패고 개 같은 한남새끼들 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남경이 여경을 좁혔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룡인들의 눈깔에는 보정장치가 달려있는 걸까요 여자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자동으로 성별이 바뀌어서 표기되는 그런 놀라운 하이테크가 적용된 한녀들이라서 보룡인 한녀가 보룡인 한녀를 좁혔지만 남성이 좁힌 걸로 오해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가 뇌에 집을 심는다더니 그 실험을 혹시 한녀들 대상으로 한 걸까요 세상은 정말 요지경 개판 5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여경은 자신을 도우러 온 여경을 성추행으로 고소해버렸으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여자들은 범죄자 피해자 모두 여성인데 범죄자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인식장애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한국인지 중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수준의 지능과 인성을 보여주는 우리 여성들 남성들은 여기서 그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개같이 욕먹는 건 남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참 남성들 살기 팍팍하다 그쵸?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말했는데 보적보의 끝판왕을 오늘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한녀가 한녀를 고소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한남들 꺼져라 여경 좀 그만 패고 개같은 한남새끼들